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기사식당 메뉴 사탄 자 오늘은 두부전골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두부전골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노하우를 살려서 맛있는 두부전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준비해 주실 재료는 두부 한모, 콩나물 약간, 김치, 대파, 고추, 그리고 멸치 다시 팩, 새우젓, 마늘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어서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깔끔한 두부전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재료는 이렇게만 준비하겠습니다 자 육수는 물 3컵에 멸치 다시 팩, 이렇게 모둠으로 모여져 있는 거 이렇게 한 팩을 넣고 찬물부터 해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은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미료 싫으신 분들은 쌀뜨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골은 끓이면서 먹을 거니까 손질을 하면서 바로 냄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부 두부는 함호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아, 빼먹었네 자 우선 콩나물 콩나물을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김치를 이렇게 그리고 김치를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찌개처럼 되어버리니까 김치는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김치의 시원한 맛이 나올 수 있도록 요만큼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부 두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부를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대파는 어슷 썰어주시고 버섯 팽이버섯 말고 다른 버섯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고기를 넣지 않는 대신 버섯을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얼큰한 맛을 되게 청양고추도 한 개 넣어주실 거예요 마늘도 자 이렇게 밑에는 콩나물을 깔고 다음에 김치를 넣고 두부 대파 팽이 마늘 고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육수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인 멸치 다시 팩은 꺼내 주시고요 주가루 두 스푼 국간장 한 스푼 새우젓 새우젓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새우젓 포인트 한 반 스푼 한 스푼 될려나 세우젓 세우젓 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치액을 저는 약간 넣을 거고요 참치액을 한 반 스푼 정도 만약에 참치액이 없으시면 액젓 같은 거를 조금 넣으셔도 훨씬 감칠맛이 살아나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육수 부어주시고 끓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 어머니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을 하나 두 스푼 저희 어머니는 항상 두부 찌개를 하실 때 꼭 들기름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원한 국물 맛과 또 들기름의 그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진짜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분만 끓여주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두부랑 콩나물 김치 버섯 이렇게 떠가지고 김치찌개랑은 다르다 다르지 김치찌개랑은 맛이 완전 완전 이건 다른 스타일이야 이 포인트가 이 들기름이 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김치찌개의 느낌이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저 먹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맛있는 두부전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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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